스카이 다이브 스카이 다이브 Free Fall 스카이 다이브 스카이 다이브 펼쳐진 세상에 지금은 이번 BMP의 후보드의 정규월버 스카이 다이브의 오류의 비디오 고맙습니다 감속해 날 부르듯 이 상자뿐인 판타지 Yeah Kiss this right, run us by light 나를 비춰 다음 높이 날아가 Baby we can fly 저의 신장가격 꼬지 말입니다 꼬지 말입니다 꼬지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항상 있는 매신저가 있을 거 얼굴 안 서지는 거야 자식 제가 읽고 있던 책이에요 Money is game Bastard game 네 We can skydive 아 그거 준비해 낯설고 어색해 연주해 해본 적이 없었어 이 문제도 특히 멤버들 안 자서 그렇고 We can sky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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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do it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난 너만을 틀어 우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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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네, 드디어 일단 첫 세트에서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저 혼자 남았는데 지금 멤버들은 다 숙소에 가 있거든요. 좀 이따 또 다시 만나긴 하겠지만 네 뭔가 이번 뮤직비디오는 되게 부담스럽네요 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청소를 해야 돼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놀아줬던 이 걸 안 걷어 그래도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혜연이와 종업이의 인천이 형의 열한의 힘입어 저는 또 현장에 와서 돈을 쟁인 그런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이번 씬에서는 주로 더블 걸쳐지는 역할을 많이 맡았고요 저는 병쿵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B.E.P가 다시 굉장히 힘찬 군무로 돌아왔는데요 네, 이번에 군무 시행할 게 많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군무라고 생각을 하고 네, shed upon me 4 4 3 2 1 까 버리고 Schardine 다 켜 난 밧대한 원단 Schardine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마지막 촬영인 경투신, 총격신, 모든 게 이제 마지막 결말이 담겨있는 신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스턴트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와주셔서 가르쳐주시고 같이 합을 맞추고 있는데 네! 자, 화면이 오지면 고개다!